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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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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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도 거기서 잘 먹고 있구나 뭐 야 우리도 호텔이 있어서 왜 이래 아 3박 4일 무료 으 부산은 도시코스이고, 여기서 움직이려면 동기가 장난이 아니여. 목주스네. 목 따가워. 목 차가워. 목 차가워. 목 차가워. 싸가고 가야겠지 아, 그러면 안 돼, 맵다 아니면 간식, 그냥 간단하게 먹고 밑에 내려와서 식당에서 먹어야지 날씨 준비해봐, 이리와 아, 제발 뭘 잡아, 그냥 저면서 공기 운행되지 아, 그러면 저번에 가서 공기 운행을 가진 게 아니냐 아, 지금 타 놓는 거 저기, 누가 생각하고 올렸냐 그냥 가자, 그냥 간 거지 아, 알았어, 내가 할잖아, 하고 보자고, 일을 내서 아, 수고하고 아, 제발 기다려 올라가와 아 아 처음으로 오지 이제 올라오는 모양이네 김유공항이라니 정말? 응 동영이 진짜 먼저 갔어 얘가 하루 먼저 갔었지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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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